롤이 뭐에요? 롤이 뭐에요? 중국인가 보다 롤이 뭐? 와 이거? 저건 박아야지 이런건 댓글은 좀 쳐내자 공식방송에서 나온 와쿠가 훨씬 이쁜데 중국의 미적기준이 좀 다른가봐 중국의 미적기준은 일부러 보정을 해서 이렇게 만드나보네 그니까 그렇대체 왜 귀인 얼굴 만들고 턱 엄청 깎어갖고 겁나 인위적으로 만들잖아 우리나라에서 급식들도 안할법한 그런 보정을 왜지? 왜 이렇게 하는걸까? 흐흐흐흐흐흐흐흥 흥 빵상 아줌마 근황 이 아줌마도 방송 한 번 케이블에서 탔다가 근황 월드컵 같은 데도 나오고 그러더만 나무 영혼을 내 몸에 안녕하세요 저는 이 분이 아니고요 이 나무예요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애 웃어요 웃지 말아요 자 키야꼬 시안초코 찐깡 인간들아 탈모에 너무 신경쓰지 말거라 말거라 키야꼬 키야꼬 깡 빵상 깨깡 키야꼬 깡 키야꼬 깡이래 윈도우 11 나온다더만요 윈도우 11 근황 모바일이야? 아 안드로이드 윈도우 11 설치된다고? 이번 윈도우 11이 ARM을 지원하면서 스냅드래곤 845가 달라 모바일 기계에서 윈도우 11 OS 사용 가능하다고 음 근데 뭐 이렇게 해서 뭐해 모바일로 윈도우 돌려서 뭐할 거야? 다 이미 앱이 있고 그런건데 굳이? 그니까 굳이? 어? 목요일 2시부터 6시 30분까지 일부 기능 이용 못한다는데 네이버 카페 글쓰는게 안되나봐 나야 상관없지 뭐 아 미국 서양은 이런게 참 많더라 우리나라도 조금 있긴 있었죠 여교사들이 남학생 제자들이랑 관계 맺고 뭐 서방님 막 이렇게 보내고 중학교 3학년한테 그래가지고 중학교 3학년인 그 학생이 오히려 야 자빠져 자라 이러면서 제니퍼 피처 서른살 세명의 남학생이랑 했다고 임신후에 낙태했는데 형량은 22년 야 이거 너무 빡세다 자신의 제자인 10대 청소년 3명이랑 성관계를 가져 미국서에 충격이 빠뜨린 여교사가 22년형을 선고받았다 웬만한 흉악범이나 살인범에 맞는 맞먹는 수준 수십차례 헐 빈 강의실 고속도로 차 안 일탈행위는 예? 네? 이걸 하라고요? 아냐아냐아냐아냐 부모가 부모가 자식이 자꾸 집에 늦게 들어오니까 야 너 뭐하다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하다가 결국은 뽀록났다고 눈물을 흘리며 잘못은 뉘우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에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며 해당 학생과 가족들에게 사죄한다면서 다시 기회를 준다면 잘못은 뉘우치며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와 성교육까지 시켜준 참선생이라고 왜 그랬을까 참 아니 근데 천조국은 그런거 없나?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는게 없나? 이게 뭔가 사회 근간을 흔드는 그런거라서 저렇게 형량을 세게 매긴걸까? 자기 성적 결정권이고 선생님이랑 하고싶어서 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거야? 이 사람이 교사라서 형량이 이렇게 떨어져 버린거야? 교사라서 교사라서 나이가 뭐가 어려 17살인데 아니 17살이면 다 알만한 나이야 나 척경험 17살때 했어 여러분들도 한 그쯤 되지 않아요? 저희 나이때 또래에는 평균 다 그 나이때쯤에 하지 않나? 아 경험이 없으시다구요? 아 진짜요? 그러면 뭐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왜 아픈 상처에 소금을 부리십니까? 채팅시자너 제가 균형의 소호자입니다 아가리 닥쳐주세요 아 진짜요? 컨셉이겠지 어때? 스무살 전에 한번도 안해봐 말가짱 소리하고 있어 20년 살면서 여자가 한번도 안고인다고? 말이 돼? 야 나같은 놈도 17살때 했는데? 난 첫사랑이랑 했어 첫사랑이랑 나같은 놈이 마강을 잊지? 뚫었네 형 그랬어? 확인 뭐해? 풍 쏘자나 시비 걸지마라 알았어 알았어 흠이는 이거 얘기하면 안되나? 랄프야? 예? 흠이 이번에 여자 만나러 간거? 뭐 어차피 상관없잖아 뭐 그 이후 스토리는 흠이가 뭐 나도 얘기 안해줘서 모르겠지만 뭘 데려가 미친 새끼야 이게 아니라 제가 월요일 화요일마다 휴방하잖아요 흠이 그래도 뭐 같이 알고 지낸 친구랑 본다고 그랬더니 남자냐? 여자래 그랬다고 하더라고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왜냐면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10세기 배신하네 시발 잘하노마 흠이 서부 헐리홉 문화 때문에 미국이 다 개방적인 줄 아는데 플로리다 같은 동부는 꼴보수 텃밭이라 법이 빡셈 아 주마다 또 법이 다르구나 그래요 존잘 남의 떡볶이 삼행시 내가 떡볶이로 삼행시 해줄게 갑자기요? 떡 떡 칠래? 헐 네 아니 다시 해봐 떡 떡 칠래? 네네네네 아 좀 주작 주작이야 주작 딸의 카톡 푸사를 본 어머니의 걱정 메타몽이네요 다음 생에는 돌로 태어나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학생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본 엄마가 꺼낸 말 그래 다음 생에는 돌로 태어나거라 존재감 없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돌로 태어나거라 생각이라고는 없어서 이리저리 발길에 채워도 슬픔을 모르는 그런 돌로 태어나거라 엄마 아빠도 없이 잔소리도 듣지 않은 그런 돌로 태어나거라 근데 너무너무 슬플 것 같다 난 다음 생에는 네 딸로 태어날 거다 그 엄마는 방 정리 안 해도 뭐라고 안 할 거고 약속 안 지켜도 혼 안 낼 거야 느낌 아니까 다음 생에도 엄마 딸로 태어나주면 안 되겠니? 그땐 연습이 되어서 잘해 줄 수 있을 텐데 다음 생에도 내 딸로 태어나줘 다음 생에도 우리 엄마로 태어나줘 저도 우리 엄마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진짜 이거 보니까 엄마 이번에 어버이날 못 가서 죄송하고요 다음 생에는 우리 만나지 마요 이번 생에 모자 관계는 여기까지만 해요 엄마 아니 왜요 아니 왜요 엄마 생각도 아니 엄마 생각도 아니 엄마 생각도 중요하잖아 나 우리 엄마한테 너무 속 많이 새겨갖고 나 엄마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지가 않아 이런 비행시 예 예 아니 진짜로요 아니 진짜로요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보고 싶어요 여러 경험을 해보면 좋잖아요 한ά은 너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엄마가 불쌍하다니 그 말은 좀 심했지 씨발 선 넘었지 다음 복면강 올타임 레전드 세상 누구보다 서글프게 슬퍼해주세요 저 그 눈물연기하면 진짜 울수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컨텐츠 끝나고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두개 이야기놨습니다 이따가 컨텐츠 끝나고 쏘세요 그게 맞는거 같아 김골아저씨가 거북목 증상이 살짝 있으시네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꼬마유령님은 제 또래에 근육 뭉침있다 승모근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저기 아니야? 트와이스 지오 사모아계 파이터 가공할만한 맷집의 소유자 사모아계라고 그 저기 강다니엘이랑 사귀었죠? 예 헤어졌나 지금은? 근황이 어떻게 돼요? 아 근데 트와이스 좀 아쉽다 너무 빤짝하고 사라진 것 같아 트와이스가 과연 재개할 수 있을까? 원래 쓰리톱 체제였잖아 레드벨벳 블랙핑크 트와이스 이 SM JYP YG 이 3사 3파전이었는데 지금 너무 꼬꾸라지지 않았어? 아 진짜? 트와이스가? 구라 같은데? 트와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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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저기 많이 다니나보다 아 그래요? 국내방송에서 안보이면 망한줄 아네 라고 하는데 그래 이거 설마 또 박진영 아저씨 계획인거야? 아니 원더걸스 미국투어 미국 다닐라고 하다가 사실상 망했잖아 미국가 가장 잘나가던 시기에 미국가가지고 이게 꿈을 심어주나봐 회사에서 좀 잘되는 애들이 있으면 미국병 아직도 걸려가지고 박진영의 야망 아닐까 싶기도 하고 난 이럴때마다 JYP에서 방출된것이 참 다행이다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계속 이제 방송도 안하고 인터넷 방송 안하고 JYP 계속 있었으면 저 미국 계속 보냈을거 아니에요 그쵸? 엄청 외로운 삶을 살았겠죠? 예 민방적으로 그렇게 참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예 진짜 아 아쉽기도 하네요 미국 진출의 어떤 꿈을 제가 이뤄드릴 수 있었는데 discipline 지상연회 노무시오를 너가 진행해 ㅋ The What's wrong with you? What can I do here? What? What do you say? You wanna fight me? What? What do you say? You wanna fight me? Fuck get out of here Fuck off 아 진짜 확실히 미국 시장이 많이 열려있다 이거네 그랬구만 GTA 영어라고요? 무슨 소리야 GTA로 영어 배웠다니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 예 좀 말씀이 심하시네 I'm coming for you 랜든 게임에 목숨을 걸면 안되는 이유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게임하다가 키보드 내리치고 샷건 갈기고 그런거 있잖아 PC방에 샷건 갈기면 바로 퇴실 조치한다고 괜히 나온 얘기는 아닐거야 게임은 질병이다 이런 얘기 분노조절 이런 얘기 뭐야? UFC 차기 챔피언의 운동신경? 이거 합성 아니야? 말도 안되 어떻게 이랬어요? 에이 역재생이지? UFC 월터컵 랭킹 3위 함자트 치마예프 요즘은 다 이렇게 빡빡이에다가 수염이 이렇게 야무지게 기르고 만두기면은 그런가보다 이름도 약간 비슷비슷하네 가장 지구상에서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 이 북방계? 슬라브? 이런 쪽인가? 다게스탄 러시아 완전 전투민족이네 아 남포동이 짱이에요 아 C다 C 기아 타이거즈 치어리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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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존냥이식 하아 16살 금수저 중학생의 쇼핑 브이로그 압구종 현대백화점 도착해서 루이비통에서 가죽팔찌를 사고 구찌 톰브라운 와서 가디건보고 언박싱하고 스톤아일랜드 꼼데 가디건 디올 시그니처 패턴이 카드지갑 이게 애들이 확실히 나는 교복제도는 참 좋은 것 같아 있는 집 애들 없는 집 애들 위화감 생길까 물론 그것 때문에 교복을 만든 건 아니겠지만 교복제도는 참 좋은 것 같긴 해 애들 위화감 생기고 박탈감 느끼지 상대적으로 아니 핸드폰만 신형 쓰고 핸드폰만 해도 애들 얼마나 유행에 민감해 우리 때는 그랬었어 애니콜 뭐 이렇게 그 핸드폰 나 64화음 딱 나왔을 때 그거 딱 사가지고 들고 학교 가셨을 때 벨 소리 싹 들려주니까 애들이 그냥 우와 대박이다 이러면서 엄청 핸드폰보고 그랬던 게 있었거든 그러면 괜히 어깨 으쓱해지고 야 루이비통 37만원짜리 팔찌 수원역 바르디인 롯데백화점 조 말론 향수 시향하러 왔고 성인이네 성인 그냥 그래도 16살이라고 팔찌 같은 거나 사네 어 팔찌가 어디야 30만원짜리 메송 마르지엘라 근데 요런 건 좀 살만하겠다 샤넬 립 샤넬 립 같은 거는 애들이 그래도 살만한데 45,000원이면 나 때는 니베아 밖에 없었어 맥북으로 빈센조 보며 마무리 5초뒤 무조건 탄식하는 러시아 워터파크 우와 사람 존나 많네 재미야 있겠지 뭐 사람 너무 많다 인도에서 단기간에 이리먹은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우리나라는 확실히 저거로 가야돼 문화로 가야돼 문화로 문화의 힘 땅에서 기름이 나와 뭐가 나와 아 춤추고 막 그런가보네 약간 발리우드 감성이랑 잘 맞았나보다 재미있긴 한데 충만 뺀 명작이라고 뮤지컬 드라마라 잘봉하노 키우키우 어우 난 진짜 라라랜드고 뭐 저 그거 있잖아 장발장 이야기 어우 난 그것도 못 보겠다 나는 정말 뭐 캐치고 뭐고 뮤지컬 나오고 노래하는 순간 몰입 깨져갖고 난 절대 안 봐 남들 다 재밌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라미제랍 그렇지 그런 것들 아예 안 봐 중국도 블랙프라이데이를 하는데 와 좀비네 좀비 왕쾅 왕쾅 그러고 보니 형 몇분도 안보자나 안나라 수만나라도 모르겠네 안나라 수만나라가 뭐야 미쳤다 아까 저거 드라마 이름이 안나라 수만나라야 드라마 제목이 왜 그래 안나라 수만나라 존나 이상하네 찹쌀도넌 난제 팥 없는 게 진짜 레전드지 이거 팥 들어있는 거 별로야 모르겠어 이거 좀 솔직히 취향이긴 한데 팥 없는 게 존나 맛있지 않아 쫀득쫀득하고 인정? 기름 이게 딱 배워물면 안에서 육즙 기름향 쫙 퍼지는데 존나 그 고소하잖아 이건 난 노팥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팥 안든 게 더 많이 나갔네 보니까 이거 냄새 되게 좋은데 도나스 맛있지 도나스 먹고 싶다 도나스 뭐 시키냐? 도나스요? 응 볼게요 던킨은 안 쓰고 있는 거구나 아니 던킨은 안 먹어 설탕 같은 거 많은 거 싫어 뭐 이따 먹을까 그러면은? 먹방 하시죠 간만에? 뭐가 있을까? 메뉴가 좀 한정적이긴 해요 이 동네가 뭐 시키지? 뭐 시키지? bbq 있는데? bbq야? bbq야? 휘자 어때 휘자? 휘자? 휘자 일단 척 봤다는 휘자 양꼬치? 야 나 양꼬치 먹을래 왜 빠게? 뒤질래? 양꼬치 좀 나와있어 어 여기 양꼬치는 시켜라 아 싫어 너무 매워 양꼬치 먹을래 양꼬치랑 양갈비살이랑 새우꼬치랑 이렇게 시키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여러분들 오우 쉣 맛있겠다 양꼬치를 두개 아 내가 그냥 담아서 너한테 줄게 그냥 어때? 좀 담아서 형 클릭해서 시키시면 어때요? 아니 담아서 너한테 핸드폰을 줄게 양고급 갈비는 뭐야? 양갈비? 얘 봤는데 꼬치나 먹어야지 뭐야 웬 7만원이 나와? 어우 너무 많다 어 이렇게 시켜 랄피야 55,000원치 양꼬치즙이 볶음밥 맛있어 안 먹어 무조건 양꼬치 음 그게 반엄효과야 이 형 갑자기 방대를 영여로 썼네 뭔가 멋있다 음 음 어 오케이 상병과 병장 지금까지 코로나19 때문에 휴가나 외박 외출 등이 다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상병인데요 이제 코로나19가 많이 완화된 만큼 휴가나 외박 외출 많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비영장 에 코로나도 풀리고 대통령도 바뀐 만큼 야외훈련이 좀 활성화되어갖고 부대 전투력과 훈련에 대한 집중도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병장동 코로나19 시작할 때 들갔으면 훈련 몇 번 하지도 않았겠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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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5%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가 너무 그런 거는 뭐야 왜 싸워 넷플릭스 주식 탑승한 사람들 단톡방인가 봐 주식 탑승한 사람들 야 주식 진짜 완전 참나버렸네 그냥 700을 가니 많이 이러고 있었는데 와 세상에 600달러 700달러까지 백 몇십 달러로 떨어졌네요 와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제 광고를 넣고 공유하는 거 없앤다고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우리 엄마랑 나밖에 안 쓰니까 그러면 공유를 아예 없앤다는 건 나밖에 못 보는 거야 엄마 목보기에 비밀번호 바꿔야겠다 유통기한이 걱정되는 광기의 포켓몬빵 뽑기 야 진짜 아이디어 좋다 포켓몬빵을 뽑아버린다고 인형 뽑기로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빵 썩을 텐데 안에서 애벌레 기원하는 거 아니야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띠부띠부 씰만 있으면 그만이요 참 이거 이번에 난리 났더라고요 그 경상북도 포항의 한 수산물 시장인데요 그 1년 이상 일을 했던 한 베트남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데 상품으로 판매될 마른 오징어를 맨발로 밟아가지고 피는 영상이 공개가 됐다고 자신의 틱톡 계정에 지난 날을 추억하며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공개했는데 외누자들이 이게 오징어 피는 일을 했나봐요 손으로 하기 힘드니까 손하고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들 처먹을 거 아니라고 어떻게 동남아이들이 이 지랄한 거야 너무하다 진짜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위생이 무슨 일이냐 신고해야 된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라니 믿기지가 않는다 그랬다고 포항시 남구 구룡포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외누자들이래요 시발남들 그래서 맛있었나? 전 가끔씩 오징어 전 여러분들 뭐 랄프한테 물어보면 알겠죠 제가 랄프한테 너 형 오징어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지 네 오징어 존나많이 시켜먹거든요 진짜 12개? 20미? 이런 거 막 시켜먹어요 가끔씩 귀찮아서 냉장고에서 랄프한테 오징어 구워달라고 할 때도 있는데 전 그냥 그냥 생으로 먹을 때도 있어요 얘네들의 발 각질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별미의 비법이 여기서 나오나 보구만 그래서 맛있었구나 앞으로도 발로 좀 많이 펴라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자 넷플릭스 얼마나 회사 재정이 어려우면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지금 대박인게 미국이랑 캐나다에서만 3천만 가구가 전세계 1억 가구 이상이 계정을 다른 사람이랑 공유로 인해서 나락행 지금 열차를 탔고 올해 광고가에 추가되면서 저가 요금제까지 도입시킨다고 타인 4명 동시 접속 악행위를 단속하겠다 아니 누누TV 오늘 바이럴 개쩌해 누누TV가 뭔데 대체 뭐하는 데인데 여기가 아 여러분 누누TV 보신 여러분은 쓰레기예요? 남이 만든 창작물 이렇게 쉽게 다운받아서 본다 다운도 아니지 이거는 그냥 스트리밍이지 이 불법 사이트 광고 배불려주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아 진짜 실망스럽네요 와 그럼 직접 돈 내고 영화보면 저는 뭐가 돼요? 아 여쭤볼게요 돈 내고 아닌데요? 아닌데요? 파프롬 홈인데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거 노웨이 홈이 아니라 파프롬 홈이었어요 제목이 노웨이 홈이었죠 제가 영상 재생시킨 적 있었나요? 없었죠? 와 이런 걸 이거를 제가 본 문 나이트요? 디즈니 플러스 가입해서 보는 거예요 다들 너무들 하신다 저는 OTT에다가 다 결제해가지고 보는데 형 내가 그때 모른 척했는데 다크 소울산 불법 다운받아서 했잖아 그거 아닌데요?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카운터 알바가 처음이어서 실수투성인 김혜수 누나 바코드를 뭘 찍었는지 기억을 못 한다고 불타운itis 어허 말이 심하네 불타운이라니 어디까지 찍었죠? 연예인들이 이런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형의 눈나도 삼각김밥 평소에 먹지도 않으면서 서글서글한 모습을 어떻게든지 연출 한번 해보려고 삼각김밥 뜯을지 몰라서 가운데 싹 열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끈부터 딱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쪽을 싹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옆에 이렇게 어떻게 뜯는건지도 몰라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김 따로 먹고 밥 따로 먹고 김이 쌓여져가지고 그 비닐에서 못나와가지고 밥만 먹고 존나 웃겼는데 차 안에서 근데 와꾸가 너무 이쁘고 이미지도 좋은 연예인이니까 그런 어떤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그런 코스프레를 해도 그거 보고 다 귀엽다 그러잖아 삼각김밥 먹어본적 없는거 다 티난다고 근데 이형의 저기 뭐야 그 김혜수 누나는 이런 일을 아예 안해봤어 왜냐면 진짜 데뷔 이제 한 30년차 되지 않나? 한 30, 40년차 될걸? 아역배우 시절부터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김혜수 누나가 엄청 그 방송 경력이 쩔어요 아 삼성팩 이런것도 아예 모르는구나 카드를 핸드폰에 넣냐고 물어보네 연예인들이 이제 일시키는 이런 너도 편의점 알바 안해 안왔냐? 저는 편의점 알바 자리가 있었지만 안했어요 왜냐면은 계산하는게 두려워서 예 저같을 때는 거의 노예시절이었어요 나이도 속이고 그러니까 미성년자인거 뻔히 알고 시급 막 2200원씩 주던 그런 개같은 시절이었어요 저는 피방 알바 술집 알바 맥주집 호프집 그리고 치킨집 알바 치킨집에 배달한게 아니라 치킨 초벌로 구워나온거 있으면 이제 가위로 갖다가 그 칼집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진열해놓고 그리고 이제 손님들 테이블 오면은 이제 주문받고 그거 했었어요 저 알바 존나 많이 했어요 노가다도 뛰어보고 저 고생 안한거 같잖아요 저 고생 존나 많이 해봤습니다 예 진짜로 저 안해본 알바가 없을정도에요 고생 바이럴이라고 뭔 소리야 지금 판교에 있는 건물들 내 손 안꺼친 건물들이 없는데 판교에 있는 아파트 현장들 제가 다 지었어요 빨간 잔소리 하고 있어 제가 다 했어요 김혜순 누나가 53살이구나 고무던네 반교 시발 와 야가다 영감님들 고스프레하네 관리 아무지시긴 하다 53살이셨어 안 먹어 바로 안 먹어 줄게 나 옆에 박나래신줄 알았네 아니구나 배우분이시지 노가다 며칠하고 넌 한 사람큼 내가 여권으로는 지어서 마감 응 아니야 제가 노가다 하던 시절은 여러분들 진짜 삶이 전쟁이었어 아니 큰일입니다 왜 가게 사정으로 취소가 된대 뭐 하는거니 예? 지금 뭐 시킬 데 없어? 휘짜로 넘어가야죠 휘짜별로야 똥 쌀 것 같아 아이 정말 가게 사정으로 이럴 거면 왜 열어놔? 진짜 짜증 나네 맞잖아 열받네 아니 주문하면 바로 취소해야지 그걸 20분 지나서 취소하네 그게 아니라 랄프가 늦게 본거 아니야? 그래서 저거 뭐 언제쯤 오나 하고 쓱 봤는데 취소해 있더라구요 맞아? 네 저는 잘 알려드렸는데 왜 이끌는거니 카레나 먹어야겠다 버섯 카레라이스? 존나 맛있겠다 카레? 아니면 육회? 육회 좀 그만 먹어야겠다 너무 많이 먹었어 뭐라고? 육회랑 비비큐 벤 해야돼 다양하게 먹는 모습을 원한다 메뉴 설정 진짜 쉽게이다 그 고등어조림 여기다 시켜 여기 화로구이 여기 존나 맛있더라 야야 육회야 어 고등어조림이랑 그 참숯으로 직접 구운 돼지갈비 김피탕 먹자 돼지갈비랑 고등어조림 좀 시켜라 돼지갈비 2인분 이거요? 응 아니다 그러지 말고 고등어조림을 2인분을 시켜 시래기 고등어조림 맞나요? 어 시래기 고등어조림 두개요? 응 갈비 안 먹어 갈비 없을게요 응 다른 사이드 메뉴 필요 없으십니까? 응 밥 딸려오죠 이거? 어 밥 딸려와 넘어가겠습니다 그나라 마라탕 배달원 사건 마라탕을 배달하고 있던 중국 배달원이 cctv에 찍힌 장면인데 엘베에서 마라탕 뚜껑 살짝 열어가지고 지야추에서 예 암모니아 이 오듐 오듐을 흘려보내가지고 안으로 이제 섞어가지고 손님들 한번 존때봐라 하고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뭔 개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왜 지 오줌을 주지? 미친놈 아니야? 하 이렇게 또 별미 비법을 또 공개해버리네 예 리뷰 서비스 리뷰 서비스 예 오늘자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들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저는 여가부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빡쳤어요 그래가지고 여성가족부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정책적인 성과를 못 내고 있을 것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예산이 졌다는 얘기 동의하지 못해요 전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여성과 가족이라는 명모가 2조 가까운 예산을 때려박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두 번 빡쳐요 민주당은 어떻게든지 여성가족부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족같은 입장이에요 예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기 때문에 남자 성차별 문제 그나마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있다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여가부가 대한민국에 20년 동안 있었는데 세계 성격차 지수가 나아지지도 않고 왜 항상 100위로 떨어졌는지 의원님들과 토론하고 싶은데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왜 이렇게 높게 형성됐다고 생각하세요? 1차적으로는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이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국민들이 분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뒷밥 소리지름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나와서 여가부 폐지를 외치는 사실상 기업 해체 전문가임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2년 후 선거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대박 그 윤석열 가만있어봐 HTTPS인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하면서 연설했던 그 연설문에 자유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간 줄 알아요? 존나 많이 들어갔어요 예 드디어 이 HTTPS 차단을 푼다고 합니다 네 버그라는데요? 어? 뭐가? 버그라는데요? 뭐가 버그야? 채팅창 보세요 뭐가? 채팅창 뭐가? 일시적인 오류가는데요? 뭐가? 가짜 뉴스라는데요? 뭐가? 예? 뭐가? 예? 뭐가? 뭔 말이야 이게? 정확하게 너가 설명을 해줘 그러면 그러니까 가짜래요 이게 일시적인 오류인건지 뭐가 가짜야? HTTPS 이거 그 우리 저기 그 해외 국가 차단 서비스 그거를 그거를 풀었대 뭐가 돼지네 가짜라고? 출처가 나무익히 그러면 이 새끼는 뭐하는 새끼야 이거 주어 없고요 이 새끼 뭐하는 새끼냐고요 하트콜이 없으니까 가짜든 진짜든 상관없어 유니콘 VPN만 있으면 다 뚫어 유니콘 다운받아라 게이드라 유니콘 VPN이요?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해줬으면 여러분들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불법을 저질러요? 네? 아니 불법을 왜 저질러요? 나라에서 들어가지 말라면 안 들어가야죠 저는 이 소식 때문에 이제 드디어 어? 내가 못 들어갔던 사이트들을 볼 수 있구나 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 안 되겠다 예 그거보다는 굿바이 dpi가 좀 더 편해요 예 굿바이 dpi 한번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거든요 예 유니콘이 더 편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요건 1메가도 안 해요 여러분 예 예 예 요거 여기 있죠 요거 요거 딱 누르잖아요 바로 실행됩니다 예 굿바이 dpi 예 요거 핸드폰에도 깔려져 있고요 아 제 핸드폰이요? 제 핸드폰이 제 핸드폰 화면이 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 뭐 없죠? 뭐 없죠? 틀딱 배경이라니 뭔 소리야 이거 우리 집인데 인트라가 좋죠 아 난 되게 멋진 사람인 줄 알았다 윤석열 대통령님 취임식 때 딱 자유를 37번을 딱 외치더니 거기다가 바로 HTTPS 풀어준다 그러니깐 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었다구? 이 정도였다구? 했는데 이게 버그 때문이었다니 조금 아쉽네 약간 아 제가 인트라 이런 거 깔아놓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해외 포럼 사이트 같은 데 좀 찾아봐요 정보 같은 게 필요하면 해외 포럼 사이트나 해외 웹진이나 이런 데 뉴스 주요 기사 같은 거 좀 살펴보고 하느라 예 제가 회화는 잘 안 되는데 영어 읽는 거나 좀 이렇게 해석 이런 거 가능하거든요 해독 같은 거 네 정보 같은 거 얻으려고 포럼이나 이런 데 좀 많이 들어가서 정보 많이 살펴보죠 우리나라에는 정보가 많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거진다 볼죠 왜냐면은 포르투갈어 이런 것만 빼고는 웬만해서는 저는 다 해외 정보 많이 얻죠 그러니까 이게 지식의 저주가 굉장히 좀 골치 아파요 여러분들 더 아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목말라 하지 마세요 저처럼 됩니다 알겠죠? 예 성교육 감사합니다 이런 피해영신 몇 년째 래퍼 한다고 설치는 오빠 네이트 판에 올라왔는데 주작은 아닌 것 같아요 오빠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제 혈육인데 이 인간 말종 새끼 얘기 좀 들어보시죠 오빠 이게 뭐 여시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읽어봐 괜찮아 나쁜 거 아니야 그렇게 저기한 거 아니야 이게 근데 곱씹을만하고 꼬집을만한 내용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오빠가 고등학생 때부터 랩에 빠져갖고 작사를 하더라고요 음악 하겠다고 자퇴한다네요 미친놈 아닙니까 뭘 카는 줄 알았어요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거 하대 고등학교는 엄마 아빠는 야 니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하게 해줄 테니까 고등학교는 맞춰라 라고 그랬대요 근데 밥 안 먹고 단식 투쟁하고 아빠한테 뒤지게 혼나가지고 억지로 학교 가다가 그래서 결국은 졸업장은 땄대요 네 그리고 엄마는 울고 아빠는 화내고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집안 분위기 곱창나가지고 숨죽이고 살았었대요 그렇게 나는 1년이 지나고 고절하고 오빠는 성인이 됐어요 그래서 지원한 실용음악학과 같은 곳에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전문대에 겨우 들어갔는데 그 지잡 전문대에서도 집에 말도 안하고 대학교를 자퇴를 해버려요 엄마 아빠 두 분 다 회사 다니고 맞벌이 하면서 그래도 오빠랑 저 키워내려고 참 뼈빠지게 일하셨는데 그런 걸 또 말도 안하고 자퇴해서 환불된 돈 가지고 서울 가서 고시원 잡아가지고 부모님한테 일방적인 통보를 한 거였어요 호루 새끼 아닙니까? 이 새끼는 오빠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내가 키가 아마 180정도 됐으면 이 새끼 그냥 개뚜갑 했을 텐데 말이죠 서울 가서 자취방이 어딘지 알려주지도 않아요 남자 새끼가 엄마 아빠가 뭐랄게 또 무서운지 1년 넘게 카톡만 간간히 하고 얼굴도 안 비치고 반쯤 연 끊다시피 살았었어요 비응신 새끼가 그렇다고 무슨 뭐 또렷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엄마 아빠가 화 안낸다고 1년만 음악 해보라고 오빠 얘기를 들어주니까 슬슬 눈치 보면서 와서 엄마한테 반찬 받아 쳐가네요 쳐먹는 건 좋은가봐요 누구보다도 편한 인생 살아온 새끼가 이 새끼 인스타 보면 어떤 줄 알아요? 허구헌 날 우울증 얘기 어두캄캄한데서 이상한 타투랑 찍은 셀카 지가 뭐 약으로 오늘 하루를 버틴다느니 어쩐다느니 별 가짜는 개소리 다 써놨더라고요 우울증은 지 같은 아들놈 보고 실시간으로 속 타들어가는 우리 엄마 아빠인데 정신 차리라고 피드에 댓글 썼더니 저를 차단했어요 살면서 고생은 커녕 따순밥에 엄마 아빠 용돈 받으며 해먹다고 반찬 투정하며 살았으면서 가사 보면 이 새끼 아주 그냥 가간이에요 가간 뉴욕 갱스터가 따로 없어요 미국 한림가에서 한 달 개고생 체험 패키지 쓰면 좀 보내고 싶네요 가사에 이 새끼 쓴 그 노래 가사에 세상 고난은 지 혼자 다 겪은 것처럼 써놨어요 겉멋만 들어갖고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껄렁껄렁하게 서있는 사진 보면 아구지 한 대 그냥 개 세게 갈기고 선글라스 다 때려 부수고 싶어요 가사 꼬라지 보면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맨날 우는 엄마 미안해 눈물 안 흘리게 해줄게 그게 결론적으로 엄마가 울었던 거는 지 때문에 운 거거든요 언제부턴가 화만 내던 아빠 지가 대학 등록금 삥땅 쳐갖고 서울로 런 때렸으니까 당연히 아빠 입장에서는 뼈빠지게 번 돈으로 자식 새끼가 비용신짓하고 있는데 빡치지 않겠어요? 엄마 아빠 주름살 펴줄게 라는 가사 지가 랩한다고 안 설치면 자연 치유될 텐데 말이죠 니 여자 나한테 반하지 여자들 날 보면 뻑가지 이딴 내용이 있더라구요 근데 이 새끼 모소리입니다 가족들의 기대를 짊어지고 하지만 아무도 이 지한테 기대를 안해요 음악 하겠다고 부딪히며 버티오고 투쟁해온 과거 밥 안 먹고 학교 안 가던 그리고 방에서 과일 깎아서 넣어주던 그 시기 대충 이 지랄로 써놨는데 그냥 부끄러워갖고 누구 보여주지도 못하겠어요 일집도 못내고 사운드 클라우든가 사클 뭐 이런거 많은데 랩네임은 세번이나 바꿨대요 솔직히 랩은 커녕 동요도 제대로 똑바로 못부르는 새끼가 유치원 학예 때 반주 시작과 동시에 울음 터뜨리는 새끼가 무대 위에서 드랍더 비트 이지랄할 거 생각하니까 존나 역겹네요 꽁트 같아요 상상만 해도 쪽팔리네 진짜 짜증나요 인스타 팔로우 고작 천명도 안되고 음원도 못내고 유명하지도 않은 새끼가 이제 돈 벌겠다고 랩레슨 하겠대요 지 주제 레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기도 안 차서 진짜 쇼미 1차에서 광탈 세번 한 새끼가 거기 입고 간 신발하고 옷도 엄마 아빠 돈으로 샀대요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쪽팔려서 어디 다니면 오빠 없다고 하고 다녀요 오빠 덕은 못보더라도 쪽팔리기는 안해야될 거 아닌가요? 친오빠는 원래 걔 원수라지만 이정도 될 줄 몰랐어요 오빠 랩네임 공개됐으면 좋겠어요 쪽팔려서 랩 접어라 설치 좀 마라 글쓴이들 래퍼하는게 더 빠르겠다 진짜 너무 웃겼다 요즘 무명 래퍼들 보면 우울증 코스프레에 엄마 눈물 닦아준다고 랩 레슨 해준다고 꼴사납긴 한데 그게 누군가의 오빠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걔 존나 웃기다고 이 정도면 본인 디스랩을 해보는게 어떨까 싶은데 병신수액이란 새 장르를 열어갈 수 있다고 병신수액 그러니까 이 음악한다고 설치는거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꿈이 없는것도 비참하지만 안되는 꿈을 붙잡고 있는게 훨씬 더 비참하다고 옛날에 그 무릎학도사에서 전현무 아저씨가 한 얘기인데 극히 공감합니다 이 뭐가 꿈이 생기고 목표가 생겼다고 지금 하고 있는걸 다 때려치고 거기에다 올인할 자세로 가족들이랑 누구한테 이렇게 눈에 쌍심 지키고 뭔가 열정 막 불타오르는 척하는게 그거는요 꿈이 아니라 꿈 뒤에 숨는거에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을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가지 꿈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거에요 꿈 뒤에 숨지 마세요 할건 하고 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이걸 다룬 이유도 그거에요 꿈 뒤에 제발 숨으면서 자퇴니 뭐니 지랄병하지 말란 얘기에요 애초에 자퇴해가지고 성공한 연예인들이요 서태지 정우성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에요 그 분야에서만큼은 말도 안되는 능력발휘가 되는 사람들 그렇다면 따지고 보면 만약에 내가 이게 재능이 어마어마한 재능이야 그러면 진작 주위에서 알아줬어요 너 가수 해봐라 너 연기자 해봐라 너 진짜 왔고 괜찮다 진짜 뭐 뭐 해봐라 뭐 해봐라 주위에서들 등 떠밀어요 그러면서 아 해볼까?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지 혼자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니 물론 음악 좋아하고 연기 좋아하고 방송 좋아하고 아니 할 수 있죠 하고싶으면 하는거죠 그러나 꿈 뒤에 숨지 말란 얘기죠 롤 프로게이머 한다고 무슨 대도 않는 갑자기 뭐 챌린저 도전한다고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내쌍에서 만난 자태충 새끼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예 음악한다고 뭔 까부작거리면서 뭐 바로 자태로 이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이해가 안갑니다 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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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